조금 랩스로 옛날 느낌을 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요새는 저희 MZ, MZ 세대들은 친구랑 만날 때 데이터를 낼 때 카페를 주려고 합니다. 하지만 우리 엄마, 아빠 세대는 한 분은 아니고 다방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렇죠? 다방 가셨어요? 다방 가셨어요? 저희 어머니만 해도 떡집에서 소개팅을 했다고 그 시대는 참 낭만하고 향수가 느껴지는 사진만 만날 때 향수가 느껴지는 너무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, 아 갈 순 없지만 돌아가고 싶던 그 시대는 없습니다. 그 현실을 불러야, 이렇게 사랑을 얼마나 하신다고 합니다. 원 Raf Bầu 가mith과 공연 NL도의 음란entar 그 다음에 그리 젖지 않은 성령까지 갇혀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하늘의 마음을 감출 수가 그 다음에 그들 나에게 목소리가 붙여 나는 찾잖아 내 진대로 띄워줄게 하루도 마침 더 하늘을 더 욕하는 것은 없네 쌓고 널 죽고 그대 너도 더 하늘 상승도 신청이 다 못하던 하나도 할 수 없이 나를 락다 다연다 다연다 그리다 다 그리다 다 다 다 그댄 나에게 무슨 말이나 가져 나는 그 자랑은 네 주제를 이끌어주네 흐린던 희생던 희생던 희경 속 없는 날 그 땅은 죽었고 그대 없는 헌덤 살수다 진짜 희생하다 나는 나의 슬거같이 사랑해 이나서 다 방금 앞에서 만나 온 차와 내 꽃길을 낳으시려 인 것 같은 노래를 듣다니깐 원단해 사랑해 이나서 다 방금 앞에서 만나 온 차와 내 꽃길을 낳으시려 인 것 같은 노래를 듣다니깐 그대, 그대, 그대 그대, 그대, 그대 그대, 그대, 그대 대박, 대박 감사합니다